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철음회라는 단체인데 이 철음회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주로 초선의원들 또는 재선의원들이 모여있는데 여기가 지금 강력하게 검수완박을 포함해서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철음회의 멤버가 누구일까? 철음회의 멤버가 지금 윤영덕 그리고 김성훈, 황운하, 민형배, 김용민, 김남국, 유정주, 이수진,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과 한준호 그리고 최강욱이라고 합니다. 한 2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들이 조국에 대해서 친조국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또는 적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국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당선인이 주도했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철음회의 멤버들 가운데는 직접 조국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를 받거나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황운하 그리고 김남국, 최강욱 이런 인물들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황운하는 울산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최강욱도 조국 아들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줬다고 해서 지금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 선거를 받았습니다. 선거법도 일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에 대한 재판 또는 수사를 맡기도 하고 그리고 조국에 대한 보복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원의 개혁은 구성되지 말자 이들은 처럼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스터디를 한다거나 해서 검찰개혁과 이른바 언론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그런 단체입니다. 당 내에서 이런 활동을 주도하는 데다가 바깥에서는 또 이들과 호응하는 세대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원 외에서는 강성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고일석, 더 브리핑 대표기자 등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있을 때부터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있을 때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지만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고 나오면서 잠잠해지는데 또다시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난 뒤에 나중에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다시 강력하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였고 이제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곧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바로 대표되는 말하자면 원 외의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여기 철음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철음회가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에 동조하지 않는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낸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자폭탄을 보내고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급박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거나 또는 동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할 과정에서도 투표를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라고 하는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만장일치라고 하는 박수를 통과시켰다 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분위기가 일방적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비대위원들, 청년비대위원들이 나중에 나와서 너무나 생경하고 무기력했다,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박지연 공동비대위원장도 금수완박에만 모든 것이 매달려 있어서 그게 블랙홀이 되고 있다. 청년문제, 그리고 주택문제, 이런 현안 민생문제가 외면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처음에는 질서 있는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금수완박을 찬성한다 하는 입장을 또다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음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바로 조국 사태, 그리고 이게 문재인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번에 선거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적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건 정치 보복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금수완박을 밀어붙였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는 또 하나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는 이미 금수완박을 추진한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에 대한 대응 카드로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또는 수원지검장, 남부지검장 같이 수사를 지휘하는 부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울 때는 금수완박이 된다는 걸 가정해서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설특검입니다. 이미 상설특검은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돼서 그래서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을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바로 결제를 해주면 언제든지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대장동 사건과 같은 여기에 상설특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 새롭게 검찰이 갖고 있는 6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오게 되면 그 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걸 중대수사청이라는 명칭으로 두게 되면 현재 법안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갈 법무부 안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동훈 장관의 지휘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검찰에 있던 것들이 옮겨서 경찰이 되지만 역시 지휘는 한동훈이나 검찰 핵심 세력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청이나 특수청도 나중에 검찰 조직에서 대거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면 거기도 특수청이나 중수청의 청장도 결국은 검찰 출신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수완박은 검찰에 대한 타격은 될 수 있지만 검찰 조직에 대한 타격이죠. 결국은 윤석열 정부로서는 수사할 수 있는 툴은 다 갖고 있다. 그게 바로 한동훈 검사장 밑에 올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 조직에 따라서 행안부 산하의 경찰 수사권을 가진 이런 조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또 윤석열 당선인은 행안부 장관의 바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후배인 이상민 변호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지휘할 수 있는 주요 인물에 지금 윤석열의 첫 건을 앉혔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멘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지만 이거는 검찰개혁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에 타격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검찰로 가든 경찰로 가든 수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지휘하는 인물들이 그걸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철음에다 멘붕이 돼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완전하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반대, 비판, 여론을 더 각을 씌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형배, 철음회 멤버인 민형배 의원이 인사청문회 TF 단장인데 여기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청문회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이런 한동훈에 대한 강한 거부감 플러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수사에 막을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이고 그냥 원론적으로 아예 한동훈 검사장을 청문회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막고 반대하고 하더라도 지금 철음회가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이 반대 또는 금수완박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철음회다. 그런데 이 철음회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에 묘수, 인사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고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수완박을 4월 국회에서 밀어붙인다고 하고 그래서 또 국민의힘은 필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게 통과되든지 반대되든지 어쨌든 철음회는 지금 아주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음회가 언제까지 당 안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결집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서서히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다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빼고는 다 반대하고 있다.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음회도 서서히 이 여론의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지금 금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이 실체 이 철음회라는 실체가 최강욱이나 김남국이나 그리고 황운하 이런 사람들도 각각 본인들도 수사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또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다 흘러나왔는데 그것 또한 이미 명분과 그리고 대의명분을 다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동력이 빠질 것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